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현 전영민 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 유튜브 팬분께서 잡은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해삼이거든요. 이게 해삼 입니다. 여기 낙지가 4마리 있답니다. 여기 장소는 공개를 하지를 않겠습니다. 자, 이 자리, 이 자리는 장소 한 번 더 이야기 했지만, 이 자리는 장소 공개를 하지를 않겠습니다. 왜 공개를 하지를 않느냐 하면, 낚시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내불고 가기에 이 자리를 공개를 하지를 않겠습니다. 자, 우리 현재 낚시 이렇게 하고 있죠. 팬분 입니다. 아까 낚시대 하고 뽑기 하던 사람, 나는 그 사람이거든요. 자, 한 번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따, 진짜 해삼 많이 잡았디. 낚시대로 잡았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물속에 들어갔어요. 진짜 해삼 많이 잡았다. 이거는 낚지고요. 여러분들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